우리 바바랜 리서치 정의석 이사님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그래도 선금요일 한번 덕을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미국장 보시는 분들한테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휴가인데 꿀맛 같은 휴가입니다. 꿀맛 같은 휴가. 그리고 1부에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얘기했던 남들 다 써놓은 기사나 리포트 같이 읽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의석 이사님은 진정한 전문가세요.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사실 저는 금융권에 들어온 지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짧다만 짧고 길다만 길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렇고 펀드메이저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그렇게 사실 이건 까먹어봤을냐. 뭘 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 많이 틀리시잖아요. 저도 많이 틀리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 세계는 전문가들 하면 결과물이 딱딱 나오잖아요. 스포츠 세계라든지 연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있는데 금융은 약간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 하신 분들이 계속 맞추거나. 그래서 약간 좀 물론 길게 살아남으신 분들은 진정한 고수들 전문가들 계신지만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좋은 겁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김단태님 나오셨잖아요. 우리 라이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월가에서 참고할 만한 사람 중에 적어도 20년은 된 사람. 지금 한참 잘나간다 해도 20년 정도 해서 쓴맛도 아찔한 상황도 겪어보고도 생존한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그전에 아까 박현영 차장님 말씀 하셔가지고. 박현상. 네. 박현상. 네. 제가 한 가지의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게 저 소장님한테 좀 궁금했었는데 많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아까 영어 문제도 있고 시차 문제도 있고 혹시 소장님은 미국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솔직한.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주식 보다 미국 주식이라 하는가 한국 주식 보다 미국 주식이라 하는가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딱 떠오른 전문가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주간전망대회 단골 또 페너리시크단 유한타의 유동훈 본부장 같은 경우에 개량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 이제 각자의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또 미주미 같은 것도 많이들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 많이 내시고요. 좋은 자료 많이 내시고 바바랜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또 뿐 아니라 많은 여기저기서 이제 채널들이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단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예를 들면 제대로 검증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이슈나 유행 따라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불안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니콜라 뭐 이런 것들 이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히 수만 수십만이 보는 그런 가운데에 얼마나 진짜 고민하고 그런 컨텐츠를 실현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진짜 피 같은 교육 저 뭐야 이거 그걸 뭐라 그러지 돈 내고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 아까 박현상 사장님 말 너무 빠져들듯이 너무 재밌게 좋은 의견 많이 들었는데 제 의견이 하나 있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한국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어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물론 영어가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저도 한국 시장은 그래도 꽤 봤었거든요. 애널리스트도 하고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주식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업 볼 때 저희가 한국 기업에 솔직히 말해서 모든 면면을 다 막 뭐 bs 뭐 pnl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런 걸 다 까고 그 회사의 모든 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지만 사실 큰 컨셉을 잡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아까 저희 이창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컨셉으로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국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데 미국 주식은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기에도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세대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오히려 미국 주식이 페어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 공부하려고 맞먹으면 언어의 장벽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맞먹으면 미국 주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한국 기업들 ir 자료들 홈페이지 가면 ir 자료들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그런 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돈 질환하는 애들 갖다가 응징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미국 같은 큰 시장이고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미국은 돈 질환을 잘못하면 60년 100년 이렇게 사니까 죽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케고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지금까지 들려온 얘기로 봤을 때는 일종의 그거죠. 완력행사죠. 시장을 좀 만만하게 봤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미국 예를 들어서 주식 담당자들 ir 담당자들이랑 얘기해봐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 성향이 좀 달라서 그렇게까지 큰 정보를 회사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한적이고요. 실제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주식시장 몸담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외로 미국 주식도 의외로 페어한 게임이고 잘 접근을 하면 공부할 것도 많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약간 해외 주식 홍보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약간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고 작년에는 뭔가 코로나라고 하는 좀 슬프지만 좀 스페셜한 이벤트 때문에 의외로 주식시장은 주식하기 굉장히 편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만 샀으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확실히 주식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게 사실 저한테도 좀 과제를 던지는 주제를 이제 본론으로 주제를 해왔습니다. 배당주. 네. 이제 좀 슬슬 배당주를 좀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 투자하셨으면 이런 배당주 컨셉에 맞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해 초에 반등이 나와서 괜찮았는데 작년 상반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막 머리잡고 너무 괴로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장님은 작년에 네. 글로벌이 가장 안전한 자산 가장 안전한 자산 작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작년에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모르게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신호나 이런 디지털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가장 위험한 자산이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실물 자산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모든 컨텍트와 관련된 자산들 컨텍트와 관련된 기업 상품들은 다 작산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의외로 코로나 걸릴 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산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작년에. 그분들은 다 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다 삶을 영위하셨던 거고 거기에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의외로 안전자산이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전자산으로 그 순간에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도 그런 의미에서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최근에 nft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배당주들이 다 그 실물 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 리치들이 다 배당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물 자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다 백신이 보급이 되고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실물 자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심지어는 주가는 더 올랐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배당주를 좀 볼 시기가 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시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시간을 좀 쓰면 배당주라 하시면 제가 소장님의 돈 질문 많이 하는데 보통 배당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내야지 배당주를 내가 투자하고 싶은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한 두 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2, 3%? 요즘 금리 같으면 한 3, 4%? 2, 3, 3, 4%? 그런데 사실 4% 배당수익률 나오는 배당주 잡기가 사실 이렇게 만만치 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배당주 제 얘기가 맞나요 이게?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작년같이 단기간에 뭐 30% 50% 따블 이런 장은 없으니까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렇게 아주 초호황의 시장이 향후 2, 3년 안에 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확률이 확실히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배당주에 좀 투자를 가지라는 건데 배당주 한 2, 3% 일득 그러니까 배당수익률 나와도 우리 시즈네분들은 한 5%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나와야 되겠긴 하거든요. 배당주.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괜찮은 배당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배당수익률이 6점 예상 배당수익률이 6.72%짜리입니다. 지금 무슨 종목인지는 안 가르쳐 주시고 네. 뭐 찾으시면 알 수 있는데요. 6.72%짜리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예전부터 배당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인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배당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 AT&T입니다. AT&T. 통신사업자. 지금 저거는 주가 추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한 흐름이에요 저게? 이거 5년짜리죠. 5년짜리? 네. 5년짜리인 것 같습니다. 5년짜리면은. 네.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면 지금 약간 저 오른쪽 절반 지나서 오른쪽에 푹 꺼진 게 작년 팬데믹이구나. 그리고 회복을 다 못했죠. 그러고 나서 영 회복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배당수익률이 높은데 주가가 빠져서 배당수익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배당수익률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캐피탈 게임도 주가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버티면서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와야지. 참된 의미에 저는 배당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배당수익률만 높다라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주가가 빠지는 사실 제가 예전에 단열돔 회사에 예를 드는 건 아닌데요. 인부 기관에서 인컴형 펀드 내면서 배당수익률 평균 배당수익률 얼마 얼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막 생각해보면 그 펀드의 배당 펀드나 배당 ETF에 가격은 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기 때문에 수익률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한 데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뭐 AT&T도 사실 저 같으면 배당주라고 투자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26%짜리입니다. 우와 그런데 뭔 종목이 저렇게 험해 작년에 빠지고 나서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유는 확실히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탱커기업 유조선 기업인데요. 유조선 기업. 네. 기름 싣고 다니는 사업하는 회사인데 배당수익률이 26%짜리인데 엄청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대박인데 이랬는데 주가도 많이 못 오르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저어서 더 안 빠지면 저 정도 배당수익이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배당으로 26%를 먹는다고 해도 절대 금액으로 26%어치를 먹는다고 해도 제가 주가가 그 이상으로 더 빠져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업도 솔직히 26%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주가가 높았을 때는. 꾸준하게 잠시 배당을 여기 보시면 이게 야후 파이낸스 자료인데요. 여기 D라고 있는 게 분기 배당을 줬다라는 거 표시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게 좋았고요. 한동안 안 줬어요 배당은. 한동안 안 줬다. 다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주고 있어서 지금 예상 배당수익률이 26%가가 되는데 사실 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아무리 배당수익이 높지만 사업 자체가 좀 안 좋아지는 기업 주가가 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말하기는 좀 꺼려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네. 안젤라님 말씀도 맞네. 배당금 받고 주가 빠지면 배당. 그래서 이거는 좀 반대 케이스인데 이건 주가는 좋아요. 주가는 좋아. 좋네. 배당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좋으니까 배당수익이 나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아메리칸타우라고 해서 미국의 통신인프라 통신중개탑 이런 거 리츠 사업자인데 워낙 5G 네트워크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인터넷 트래픽도 늘어나 보니까 전방이 너무 좋고 사업은 좋은데 이런 기업은 주가는 되는데 주가는 되긴 하는데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배당주라고 말하기도 미치긴 하지만 애매하다. 오케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주가 가지는 경우가 많고 주가가 잘 되면 수익률이 나서 이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컴형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제 이런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 좀 괜찮은 배당주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종목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배당주를 찾는 저의 방법 나름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는 정도로 오케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3분이요? 3분은 빠듯한가? 네. 3분 많이 빠듯한가?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뭐 댓글에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어요. 다 시청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주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은 저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돼야 됩니다. 주가가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아까 보여주신 차트 몇 개가 배당주 배당주 하면서도 뭘 주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감 잡았고. 오케이.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자본 차이까지 감안하는 얘기는. 주가가 돼야 되고요. 주가도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방시장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전방시장? 구조적으로 전방시장이 성장하는 영역에 있는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고령화 이거는 거슬릴 수 없는 트렌드잖아요. 전방시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케이.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것도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전방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이 만약에 배당주나 리치로서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전방시장이 좋은 데서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익도 잘 나고 주가가 올랐지만 이익이 더 잘 나기 때문에 배당 작년에 10원 줬다면 우리 이익 잘 났으니까 올해는 배당 한 20원 줄게. 두 배로 올려버려. 그럼 배당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작년이랑 똑같이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밤새 자시는데? 이거는 그냥 제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그냥 제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저만의 방법. 저만의 방법은 아니고요.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핀비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죠. 구글에서 핀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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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비즈를 치시면 되고요. 스크리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크리너? 네. 스크리너로 들어가시면. 스크린? 네. 스크린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뭐 지금 못 따라 하시더라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스크린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여기 오버뷰가 있죠. 밸류에이션이 있죠. 파이낸셜로 들어가세요. 파이낸셜? 네. 세 번째. 스크린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이 세 번째 파이낸셜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제가 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켓캡. 너무 작은 걸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당조를 찾는데. 1조짜리 배당조를 찾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마켓캡 탭을 누르시고 2조, 2밀리언, 10밀리언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10밀리언 이상만 나오는 거예요. 10밀리언이니까 100억불 이상? 네. 100억불이죠. 11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캡들만 밑에. 아까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리스트업이 쭉쭉 됐었다면 이제는 10조 이상만 리스트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디비드 옆에 옆에 디비드 딜드 일드가 있죠. 여기서 3% 이상을 누르시면 적어도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찾는 시작은 일단 핀비지에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한 번 소팅을 한 번 해보셔서. 이건 이것부터는 약간 수고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리치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섹터가 있죠. 섹터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리츠가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걸로 하면 리츠만 나옵니다. 리츠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주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금융주에서 배당주가 높은 애들이 쇼팅이 됩니다. 그래서 리츠가 주로 나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높은 특히 배당 성향을 높은 애들 순서로 이렇게 쇼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요. 쇼팅할 수 있는데. 저런 게 진짜 공부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남이 이거 좋다고 하는 것만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렇게 찾아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티커를 커서 누르시면요. 이름이 나와요. 차트도 나오네. 차트도 나오고. 그래서 차트를 대강 보시고 얘는 좀 되는가 보다. 선업이 되는가 보다. 되는 놈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IRM 여기는 스페셜티로 나와서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밑에 리츠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IT 인프라다. 통신 리츠다.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좀 성장하는 리츠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 밑에 있네요. 헬스케어 리츠. 패실리티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기관을 자산으로서 운용하는 리츠다 이러면 성장하는 리츠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순서로 쭉 찾아보시고 일단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 큰 기업들 중심으로 쭉쭉 보시다가 이 기업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살짝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이 이렇게 세상이 좀 뭔가 기스가 크게 나는 이렇게 신문자산이 날려왔는데 백신이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세상이 좀 안정화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배당조라는 게 안정적인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소팅을 좀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좀 방법론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사실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블룸버거를 썼었는데 요즘은 블룸버거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써도 충분해서 좋고요. 하나만 좀 팁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비던드 이거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이거는 과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배당 수익이 높았는데 거의 트렌드는 비슷해요. 과거에 높게 주면 올해도 높게 줍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배당을 끊은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7% 줬었는데 올해는 0% 나온 예를 들어서 포드. 포드. 4% 배당 수익률이 나왔던 해사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배당을 얼마 주겠다 주겠다 이런 계획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포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딱 나왔다 하면요. IRM이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과거 숫자밖에 못 보니까 야후 파이낸스에 가셔서요. 여기서 IRM 티커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야후 파이낸스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포드 디비던드가 있습니다. 포드. 미래 예상 디비던드가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저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 네. 미래의 추정치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보시면 약간 다르잖아요. 큰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거 기준으로 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포드. 미래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의 IRM 제가 썼으니까 IRM하고 보통 이렇게 IR 치시면 바로 IR 페이지로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들어가셔서 이런 자료들 회사가 올린 프레드. IR 자료를 쭉 보시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사실 리츠는 지금 이게 리츠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얼마만큼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자산이 얼마만큼 현금 창출을 하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셔더라도 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사실 배당주에 슬슬 관심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그제 정도부터 해서 오늘 다시 예전에 좀 봤던 거를 좀 다시 뒤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쭉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공부해봐야겠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이런 STWD, 스타우드 프로퍼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IRM, 아이언 마운틴, 스태그 인터스트리얼 이런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물류리, 여기서 예를 들면 스태그는 물류리치잖아요. 이커머스 때문에 엄청나게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리치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도 얘네가 취급을 합니다. 아마존이 얘네 물류센터의 테넌트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영역들, 이게 위에는 기업들의 종이 문서부터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프라를 취급하는 회사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길게 못 드릴 것 같고. 보시면 헬스케어, 지금 고령화 때문에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시설들은 미국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걸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올해의 주가, 급격한 주가 상승은 아니겠지만 주가의 상승 흐름 속에서 그래도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준으로도 한 6%니까. 이런 종목들도 제가 대강 봤더니 이거 한번 공부해볼 만한 하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추려온 겁니다.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막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정 이사님 소개해 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지금 팔로우를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진짜 활용을 하실 것 같네.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여기 관심 가지시고 이거 오 싶으신 분들은 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 꽂히시면 이거 몇 날 며칠 밤새시야 이거 재밌거든 이거. 네 이거 재밌습니다. 공부해 나가다 보면 별의별 배당주들이 또 많고. 진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항상 제 기준은 전방시향이 좋은 배당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가 있어요. 에너지 금융 금융이 아주 전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좋다고 해도 저는 생각이 안 들고 핀테크와도 싸워야 되고. 에너지 전통 오일과 가스들은 전통 원유 기반 사업자들은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배당 수익률이 26%처럼 미래가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